좋아요 구독 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장에서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살펴볼 거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어제 그래도 그 cpi가 낮게 나오면서 그래도 상당히 좀 기대감 가운데서 약간은 떨어지는 것을 낙폭을 막아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에 은봉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틀 연속 봤을 때 현재 자리를 계속 지키고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반등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심천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전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전은 지금 이 1761포인트에서 그야말로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아주 아주 힘을 쓰고 있는 길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cpi의 둔화가 어제 되살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협정을 통해서 오히려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생각보다 조금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지수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던 h지수 지금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 은봉이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기에서 이제 양봉과 은봉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어찌됐든 홍콩 h지수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금융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아서 이제 부동산과 함께 금융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가관지수 자체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약간 은봉이 나오고 있고 약간 상승 탄력이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갭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올라가는 거 오늘은 여전히 좀 버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